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진짜 방송 켠지 1분 됐거든요? 지금 이거 기다리면 열리는 상자 이거 열었는데 레드 범퍼칼이 드디어 얻었어요 대박 제일 최근에 나온 무과금 카트 로디 머큐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로디 머큐리가 민첩에서 좀 높네? 그리고 이제 레드 범퍼카는 힘 강화, 게이지, 가속도 그렇고요 커스턴 페인트 있네? 오 페인트도 있네요 오 근데 빨강이 제일 예쁘다 원래 기본이 제일 예쁘네요 그쵸? 최고 속도 한번 재볼게요 271.9 이었던 것 같은데? 로디 머큐리가 271.3이었던 것 같아요 271.3에서 범퍼카가 271.9니까 0.6km가 빠른 게 맞네요 파라금보다 0.1km 빠른 빠른 범퍼카 한번 제가 또 멀티에서 타보도록 할게요 오 근데 얘는 약간 묵직해 근데 차는 진짜 조그네요 아니 차 왜 이렇게 조그네? 차가 되게 작은 게 느껴졌죠 여러분 아아 아 박아버렸네 아아 진짜 왜 이렇게 치냐 하아 진짜 왜 이렇게 추냐 하아 진짜 왜 이렇게 추냐 이거 4등 할 수 있나? 이거 4등 할 수 있나? 이 양쪽 2등 할 수 있나? 아 아 이거 정신 차리고 달려야 한다 진짜 정신 놓는 순간 바로 그냥 오따리 되거든요 제발 세블이 겁나 잘 따라오네 개무서워 진짜 제발 나이스 5등 했다 아예 4등 했다 그래도 휴 어 드립감은 무거워요 막 진짜 제가 그 골드코튼 탈 때는 진짜 막 드립감 좋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엄청 부드럽고 가벼웠거든요 근데 근데 범퍼카는 조금 무거워 무겁고 핸들이 되게 묵직한 느낌? 차가 너무 작아가지고 머리가 엄청 커 보여 옆에 차들이랑 비교하면은 차가 엄청 작죠 차 크기는 진짜 내가 최근에 찾던 차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차피 드립감은 금방 적응 되긴 해서 근데 어차피 드립감은 근데 어차피 드립감은 저는 사실 속도 빠른 차가 좋거든요 제가 만약에 무과금이었다 그럼 저는 얘 탔을 것 같긴 해요 뭐 사실 드립감은 타다보면은 어휴 금방 적응이 되고 만약에 조금 적응이 안되면 파츠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어 나 불안한데? 이 시간이 뭐야 PAKA 버텨밉ießen osep 지금cerep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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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힘 안 돼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안 돼 제발 아싸 진짜 몸빵이 옆에랑 차 비교해봐 완전 쪼끄매 장난감이야? 몸빵이 슈퍼소닉만큼 그런 똥은 아니다 그냥 전향 좋다 지금 한 두판 해봤잖아요 벌썩도 들입감이 적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적응력이 빨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먹효리보다 빠르니까 나 같으면 범퍼컷한다 차 작은 게 진짜 좋다 샌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의점 탑 거란 부끄라 편의점 탑 편의점 칼레이도 샀죠? 칼레이도 오일리 샀어요 오일리 일단 가는? 나이스! 여러분 이렇게 범퍼카를 타고 달려봤는데요 일단은 카트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드립감이 조금 녹았긴 한데 그건 이제 적응하면 괜찮고 제일 좋았던 게 카트 크기가 와 센즈 제일 좋았던 카트 크기가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뭔가 라인 파기가 더 수월하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 제일 좋아하는 건 일단 공짜 카트라는 거 진짜 케이크 코인도 드리지 않잖아요 진짜 보면은 이거 그냥 상대만 기다리다가 까면은 얻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았고 제가 만약에 무가급 유저였다면은 이거 정말 잘 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범퍼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발!